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살짝 여기에 식초를 넣었잖아 흔들어 그래? 여기 넣는거 같은데 어, 살 부서질까봐 없는 소심 어 이러면 안 넣는다 이거 국물이 이렇게 어, 땡초? 응, 말리네 부산사람들이 어 츤데레 츤데레? 츤데레 어? 츤데레 츤데레가 뭔데? 츤데레 뭔지 몰라? 응 츤데레? 츤데레 몰라? 츤데레 츤데레 몰라? 응 그래서 말투는 좀 그런데 응 잘 챙겨주고 막 응 츤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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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잘했잖아 어때? 어때 잘했잖아 5대형이야? 오, 5대형이야? 아, 5대형이야? 아, 오늘 보름달이 떴습니다 잠깐만요 응 여기가 송도해변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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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심심했어 오, 흐흐흫 여기 계단이 장난 아니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기 그게 뭐지? 송도아리랑이 라고 고기 파는 집이잖아 아, 이거 고기집이야? 아, 이게 고기집 하하하 얼굴 공개해도 돼? 얼굴 공개해도 돼? 마스크가 가겠지 않아? 오케이 하이 한국사람들이야 무사히야 여기 성도 바닷가 여기 방파제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산책로가 있네 갈매길 여기 멋있네 여기 아파트 살면 여기 전망을 죽이겠네 이걸 어디다 올리는거야? 유튜브 이번에 와가지고 송도 처음 와보고 다대포도 처음 가보고 다대포 가봤어? 나 1월에 갔다 왔어 1월에 갔다 왔어 사람이 타서 자리 가는게 아니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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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가 오늘 도름달하고 이렇게 아주 조화를 잘 잃으면서 그렇네 응 응 손가락으로 어린이넘나? 응 오빠 도름달 응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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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왜 아파트 또 짓네 지금 어디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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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속장인가 보네 응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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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숍 되게 많네 그죠 응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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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좀 이런 커피숍은 약간 이렇게 좀 외진다 가 날 수도 있어 저기 너무 먹자골목이라 좀 너무 아우 이쁘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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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자리에 있고 아우 멍게 좋아한다고 아우 아우 서울에 안하고의 집이 별로 없어 서울에는 음 장어 그거 장어가 아니라 안하고 해 어 장어 집은 많은데 안하고 해 집은 거의 없어 핏덮밥 매운탕 만원이 만원이야 만원 물회하고 액면도 만원이야 나중에 이거 한번 와봐야겠다 여기 여기 고양이가 되게 많네 여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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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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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서는 고양이라고 안하고 꼬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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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커플숍이 뭐 연달아 세 개나 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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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에 인사한번 해줘 아 Зап 아야 이동하면서ped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아 히히히히히 아휘